콘 PD 지난 15일 엘프고 티저 다들 보셨나요? 엘프고에 관한 여러 떡밥들이 풀렸는데 그 중에서 저의 눈에 띄었던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. 한글자 닉네임을 하고 계시는 GM 류 님이신데요. 좀비고 닉네임은 두 글자에서 여섯 글자까지만 가능하며 한글자 닉네임을 하기 위해서는 닉네임 앞에 특수기호를 붙여야 합니다. 하지만 영상에서 보이는 류 님은 특수기호 없이 한글자인 류로만 닉네임을 하셨는데요. 예전부터 어선피스 사무실에서 류 님을 볼 수 있었지만 인게임에서 한글자 닉네임을 보니 신기한 것 같습니다. 현재 GM 중에서 유일한 한글자 닉네임이고 좀비고 자체에서도 유일한 한글자 닉네임인데 이는 어선피스가 곧 한글자 닉네임을 풀지도 모른다는 암시일까요? 확실하진 않지만 지켜봐야겠습니다. 여러분은 한글자 닉네임이 풀린다면 어떤 닉네임을 갖고 싶으신가요? 댓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안녕 지난 15일 엘프고 티저 그 중에서 저는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